하나님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독생자를 주셨으니 있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으로 깨 하려 하시니라 진리를 따르는 자 빛으로 거르리 하나님 말씀 안에서 행한 모든 삶 하나님 나라 되리라 하나님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진리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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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르는 자 빛으로 거르리 하나님 말씀 안에서 행한 모든 삶 하나님 나라 되리라 이처럼 하나님 하나님 진리를 따르는 자 빛으로 거르리 하나님 말씀 안에서 행한 모든 삶 하나님 나라 되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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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